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까지 인수의사를 공식화한 후보는 애경그룹과 행동주의 펀드 KCGI 뿐입니다. 거물급 후보 중에서는 GS그룹만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 인수 가격이 최소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사상 첫 국적항공사 M&A이자 대여급 큰 장이 섰는데, 아직까지 기업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예비 입찰이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인수의사를 공식화한 후보는 애경그룹과 행동주의 펀드 KCGI 뿐입니다. AK플라자를 비롯한 애경그룹의 보유 현금성 자산은 4천억 원 수준. 인수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는 만큼, 시장에서는 애경그룹이 예비 입찰에는 참여하더라도 M&A를 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KCGI도 아시아나항공의 예비 입찰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KCGI는 예비 입찰 참여를 앞두고, 막판까지 인수에 함께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 선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기내 면세 사업을 온라인과 연결하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며, IT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거물급 후보로는 GS그룹이 예비 입찰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GS그룹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M&A 자문을 받고 있는데, 내부 시스템에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인수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 측과 채권단이 인수 후보로 강력하게 희망하는 SK그룹은 예비 입찰에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사정에 비해 몸값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인수 매력도와 사업 시너지 등을 고려할 때 그룹 차원에서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입찰이 임박했는데 오히려 매각을 결정했던 4월보다 기업들의 반응이 뜨뜻 미지근하면서, 재계에선 유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입니다. 김주영